게자비 지옥에 나가십시오 지옥에 나가십시오 게자비 나무가셈 보자 나가 뒤지십시오 방송용 쇼였나요 진심으로? 어떤 거를? 어떤 게 쇼라고 물어보는 거지? 좀 되묻지 않게 하고 싶은 말을 좀 확실하게 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 그래야 좀 우리가 의사소통이 좀 되게 편하고 서로가 좋잖아 대묻게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주어를 똑바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볼 수 있지 메배모하게 딱 던지지 말고 물어보면 왜 대답을 안 하지? 진짜 희한하다 진짜 내가 어렵게 물어봤나? 두 번 방송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게 시청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그들 다른 사람들하고는 너무 잘 되거든 소통이 근데 꼭 그들은 참 뭔가 자기들은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한 어떠한 대꾸를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노리고 저런 거를 질문으로 하는 거야 진짜 보면은 너희 새끼 영광인 줄 알아 이거? 오늘 또 게시하는 거야 이거? 하하하하 아 이거 오신다 이거 뭐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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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부적도 있었구나 좀 심하네요 뭐가? 저게? 밥 먹어 가서 고기 먹어 우리도 고기 먹을 거야 통화 좀 하시죠 도시나 까잡수라고 도시나 까잡수라고 여기가 무슨 뭐 개인 민원실도 아니고 통화하고 싶으면 통화하고 뭐 그런 덴가 음... 아니 애도 있고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얘기하죠? 아니 네가 네가 비X같이 얘기한 거랑 네가 애가 있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? 맘충이야 아님 뭐 파파충이야 파파야 미안하다 아니 여기서 애기가 왜 나와 우와 심판인가 보네 경구 오랜만이네 지루 так ella 통화하기 싫다고 네가 하자고 하면 뭐 해야 되냐 내가 원할때는 뭐 따ذر 말도 안하는 니가 뭐 하자고 하면 내가 해야 되냐 어? 이러면 열받겠죠 더? 뭐냐 또..뭐냐.. 저기..뭐지..지방 사는 사람이냐 표준말 잘 쓰다가 왜 화나면은 사투리 쓰는 거냐 귀엽구나 나도 과오가 있다 아이가 돼지국밥 먹고 자라 특으로 먹어라 아겠냐 전화하자고..하..하.. 하..새끼 졸라 징징대네 뭐 전화해서 뭐 어쩌자고..하.. 아.. 밥 좀 펴야겠네 전화하려고 했는데 밥 먹을래 이제 배고파 배고파 밥 먹어야지 사람이 아쉽지만 전화는 다음에 아..맛나겠다 아..맛나겠죠 한돈 역시 국내산이 최고야 양이 적은 거 아니야 이거? 세 팩 샀는데? 아니야 구워주면 안 구워 이 고기 소리는 사람을 되게 차분하게 만드는 거 같아 이 고기 익는 소리가 남자분은 밥보건 닮았대 백내장 왔습니까? 밥보건이 누구지? 아 있잖아 아 그 노래 맨날? 잘 샀다 잘 샀다 아 먹자 이제 아 이거다 돈맛아 진짜 맛있어 아이구 씨.. 소요? 구씨가 너무 많아 우리 구씨가 살 일이 없잖아 거의 소 여물인데 이 정도면 나랑 살면서 ㅁ 분 적 있냐고? 뭐 나? 야.. 안 보지 외바 ㅁ을 강호가 있어 보다가 걸리면 나 이럴 거 같아. 야 어디 거야? 서현 거냐? 일본 거냐? 같이 봐! 난 저기 미국이 좋아.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하는 거지. 아 진짜? 응. 그럼 저기 한 번 볼까? 같이? 아니. 강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. 요가 강사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. 그냥 네가 X 보고 싶은 건 아니지? 아이 그건 아니지! 아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나는 실전 이런 게 좋지. 아니 굳이 내가 그걸 보고 뭐 한다고. 재밌잖아 뭔가 그냥. 너무 이제 과한 거 이제 뭐하고. 적당한 선에서 어떤 강사 형님들이. 여러 가지 자세를 좀 구축할 거 아니야? 따라해보고 안. 우리가 많이 사이즈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건 포기하고. 또 그러다가 또 우리가 돈 자세를 찾아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. 야 야 재 왔다 또. 번호 남기세요. 뭐 번호사야? 전화하세요. 이름댕!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! 야 근데 저 X 진짜 웃긴 게. 고치 전화번호를 주고 뭐 전화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원래? 전화기 샀는데 친구 한 명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전화할 사람 없어가지고 그러는 거야? 통화가 되나 안 되나? 그럼 내가 이해해 내가 나도 전화 걸어줄게. 진짜 세상에 재밌는 사람들 많아. 왜 전화 안 하냐 형. 네가 하려면 해야 돼? 부용신. 아니면은 네가 신추롤레 카톡 우리 거를. 음 신추롤레 카톡을 모르지? 맞다. 아 나이 프리스. 야 그 많던 부추 다 먹었어 근데. 맛있어. 내가 이렇게 아까 그 많던 부추를 다 먹었다는 거는 뭐야? 맛있다는 거. 난 오늘 뒤졌다는 거지. 나는 오늘 확실하게 부추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될 거 같아. 확실히 굴은 증명이 됐어요. 내가 굴을 또 좋아하는데. 굴 오지게 먹고 확실히 기존 그 시간에서 한 2분, 3분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. 진짜 뭔가 부스터샷 뭐 아이템 착용한 거 마냥. 그래서 어 굴. 잊지방. 다마네킹 다주삼. 알겠습니다. 그쵸. 아 일본말 쓰지 마세요 다마네킹. 양파라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말이 있는데. 아 걔 야마 돌게 무슨 다마네킹야. 나 아주 일본말 딱 싫어 그냥. 어? 그냥 이빨이빨 먹어 그냥. 아 나 야마 확 도네요 그냥. 우리나라의 말 써야지. 아 나 진짜 이거. 아 잊지방. 크아. 아. 아. 통화 아직도 하대. 두목님 통화해요. 아까 전에 애 애기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뭔 말이야? 애 애기가 뭐야. 애기 애 애기가 뭐야. 아 소통한대 진짜. 야 쟤 진짜 전화 좀 하자. 하아 진짜 이기적인 새끼다 저 새끼는. 같은 어떤 그런 말로. 먼저 우리를. 시작을 해 놓고. 시작을 다 해 놓고. 그러니까.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니까. 왜 화를 내? 그러면 안 돼. 무슨 마야 마긴. 마. 미친 종교인들이가. 판사 판사 판사. 야 우리 보고 이제는 종교인들이 돼. 아 내가 저주 좀 부을게. 게자비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지옥에 나가십시오. 지옥에 나가십시오 게자비. 나무가셈 모자. 또 하지 말래. 지옥에 나가십시오. 나가 뒤지십시오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나가 뒤지십시오. 나가 뒤지십시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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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빌런들이 많이 끊었는데. 빌런 저기 재생 목록이 하나 추가되겠네. 아. 아. 시청자들 할 때 나 너무 고마워. 이렇게 알아서 유튜브 각 만들어주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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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